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9월 30일이죠. 와 간증할 게 많네요. 기도합니다. 성경 하나님 오늘 2024년 9월 30일 한 달을 보내며 주님께 영광과 정말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찬양 드리는 이러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과 오늘 9월 30일 간증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 캘린더고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좀 시간이 나면 이런 걸 다 모아서 아크릴릭 알트로 팔라고 계획 중입니다. 자 9월달 써머리. 와 이게 이번 달에 가장 원더풀한 픽처. 부산 호텔방에 가서 창문을 쫙 열었는데 이게 윈도우에서 찍었는데도 이렇게 제가 아마 거의 뭐 베스트. 왜냐하면 호텔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10층인가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게 우리 호텔방에서 보이는 고대로입니다. 부산. 송도 바닷가죠. 100년 된 바닷가. 9월 1일은 이제 스바리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 4개월을 한국에 있으면서 안식월. 제니 같은 경우는 평생 안 해봤다 하자.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때, 24년 전에. 1년 하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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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서 쉬기가 9개월. 저는 일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4개월 안식월을 갔습니다. 9월 1일 날 좋은 뉴스가 왔어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인데, 깜장신이라고 그러죠.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웨어하우스 같은 방을 우리 총장님하고 총장님이 제니 사모에게 좀 오아시스 하우스 카운슬러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좀 카운슬링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딱 끌어다가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 스태프가 가서 그래서 MOU를 쓰고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아름다운 이거 뭐 하는데 거의 한 1,300불, 1,500불. 이거 이제 에어컨은 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셋업하고 이제부터 카운슬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너무 이거 벅차요. 가슴에 보면. 우리 이제 신학생들. 들어와서 이제 졸업하는 학생이 반밖에 안 돼요. 50%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Ordinary Church Third Annual Celebration 우리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이제 Congratory Remark라는 걸 하고 그 오후에 페이버 Church를 갔는데 제가 몸이 좀 갑자기 뭐 체해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우리 울림 목사님 기도는 축하나 했지만 새로 이제 이사 갔다고 그래가지고 9월 2일 날 이번 9월달 8월달 저의 간증집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출판하고 있는데 9월 2일 날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책 이것도 이제 아마 10월 1일 날이면 출판이 될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킨들루는 하니까 뭐 정말 관심 있으시면 사서 보시면 되고 9월 2일 날 제니가 드디어 도착해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을 다 정리해서 책을 하나 쓰자. 그래서 로버트 앤 제니으로 코리안 푸드 2024 제가 북 커버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적극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시 와서 우리 본죽.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본죽을 그냥 맛있었다 이게 아니라 본죽 크리스찬 스토로 이제 아주 소개하고 이러한 한국 음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웃백. 이제 대전에 가서 우리가 F4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너무 이창호 목사님이 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웃백.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식당이죠. 미국 식당에서. 그거에 대해 잠깐 하고. 8천 원짜리 우리 곰탕집.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 미국에 있는 거기에 이제 PHD 학생. 제가 기다리던 PHD 학생이 이제 세네가 아프리카 학생인데 저한테 왔습니다. 미셔너리 최재은 최지은. 우리 친구 79년 80년도부터 만났으니까 뭐 40년 지기인데 우리 대학생 드러머 보예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와서 일본 선교하고 뭐 20년 동안 카나다 그 저기 인디안 선교하시다가 억스포드에스트랑 같이 박사위 받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교수하시고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셨는데 우리 세종시 우리 아파트 얻자마자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주에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2박 3일 하고 아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리고 소랜 킥카 우리 그 Young People 모임도 같이 참석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창호 목사님 강의 듣고 또 제가 예배인도 하고 이 모임을 잘 키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카리스는 그 장소에서 이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카리스 교회라는 커플, 목사님, 집사님들 커플 모아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월요일은 우리가 온종일 우리 이창호 목사님 강의하는 이제 목사들 모아놓고 한 사람당 막 5만 원씩 받아서 쓴 책들 계속 강의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이창호 목사님이. 저는 9월 10일 날 AUU 미국 신학교죠. 거기서 처음으로 그 Zoom Meeting으로 제가 쓴 책 두 권 가지고 강의 시작했고요. 전 세계에 있으면서 Zoom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부산 가는 KTX. 아까 그 보셨죠 아름다운 거의 가서 KTX 타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그날 도착하자마자 우리 윌리엄하고 명심 사모님. 윌리엄 목사님은 제가 1991년도에, 91년 92년도에 전도사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기다가 트래플린이 돼가지고 아미 트래플린이 돼서 전세계 다니시다가 지금 부산의 큰 교회죠 수영로. 수영로 교회 영어부, 영어부 담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영로에서는 13 언어로 예배가 드린대요. 외국어로 그 중에 영어부를 맡고 전체 테이크오버에서 하시려고. 너무나 훌륭하시고 정말 신실한 분이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제 온천제일교회에서 소렌 키워크가어드 부산지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일하고 벌써 1년 동안 이창호 목사님 강의 듣고 이렇게 북톱을 통해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미팅했고 부산 갔으니까 자갈치 시장 가서 휘 와 부산 삼성 수시 디너 와 계속 먹는 것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그 책에 음식을 위한 책에 대하면 한 20% 정도인데 부산 하면 또 국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QR코드를 찍으시면 부산에서 본 디지털 R쇼 와 제가 6분짜리로 만들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양성 교사님 애하고 부부하고 모시고 가서 받고 통양 가기 전에 또 부산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부산 오뎅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통양 가서는 또 우리 이 영양식 세트가 한 사람당 13,000, 15,000 한 10불, 12불 이게 말이 됩니까. 와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통양 가서 또 센트럴 마켓 가서 해물탕 꼭 먹어야 된다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뭐 굴 아니 굴은 없었고 비빔밥 이순신 장군 여기 가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 굴 젠이 너무 쪼끄매 보이죠. 통양에 있는데 이 바로 앞바다에서 일본 700척과 이순신 장군에 붙어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근데 거기 말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저분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알았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았고요. 한양치킨 또 거기서 우리 제니가 삼계탕을 먹자. 너무 맛있는 데를 발견했고 통양 축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썼고 여수에 대한 히스토리 썼고 그다음에 여수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힙홈센터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거기 전도사로 일을 한다. 그래서 어 그래? 북창동 원래 순두부집 미국에서 나와서 여기서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사 하시면서 우리가 여수에 왔다 그러니까 아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 첫 예배드리고 또 뭐 단일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큰 교회였는데 또 그 만나가지고 했는데 또 젊은 여자애가 river of nation 자기가 금요일 주표에 참석했다가 저를 안다고 그래서 하여간에 참 하나님의 역구심은 놀랍습니다. 추석은 또 우리 소나 우리 조카 소나 집 우리 대완 그 집에 가서 또 아주 야무지게 한 잔 먹고 한 상 받고 우리 형님 오대완 형님 집에 추석에 가가지고 와 우리 형수님은 정말 음식이 장난이 아닐까 이걸 다 찾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정말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최일식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다 그래서 또 중앙 한국중앙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뵙고 식사 대접 하려고 그랬는데 대접 받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자기 열한 번째 딸이라고 어답됐다 해서 저랑 띠동갑인데 제가 열 번째 아들이고 열한 번째였어요. 제 동생이 하나 생겼어요. 히품센터에서는 또 우리가 제가 강의하고 와 이렇게 맛있는 예쁘고 맛있는 꽃을 먹을 수 있는 꽃을 이렇게 비빔밥에 넣어줬는데 정말 맛있어요. 우리 히품팀 대단하죠. 9월 20일은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죠. 왜냐하면 우리 매일보금이 4주년 그러니까 1460번째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영어랑 한국말로 했으니까 2920번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는 사람이 놀라니. 그날 또 우리 팀 앤 지이나 사모님. 이 교회. river of nation. 이 교회에서 제가 10월 달에 한 달 설교해 줍니다. 그 다음날은 또 양 교사님하고 박 교수님. 이분이 책을 4권을 썼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출판해달라. 제가 이 책을 한번 일단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판해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22일 날 카리스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 기다림 정의라는 메시지를 했고요. 그 다음날 또 이롬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뵀어요. 킹골헤드. 제가 수년 전에 사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쓰고 다니셔서 아버지와 아들. 90세 아버지와 63세 아들. 제가 목사님을 목사님 70대든 해에 만났으니까 이제 90이 되셨어요. 제 63버트 데이는 세종 이렇게 금강이 보이는. All you can eat. 조개. 그래서 조개 공장인가 하는데 너무나 맛있었고 아름답고. 끝난 다음에 이게 동그란 달이거든요. 한 원 마일 됩니다. 그거를 열심히 돌았고. 이제 키크가이디언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 줌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제가 후원하고 있고 돕고 있고. 우리 애들들이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돈을 왕창 보냈어요. 그래서 뮤지컬 가고 식사하라고. 그런데 뮤지컬 가고 식사하느니 보니까 부천시에 부류의 명곡 정동화와 알리가 컨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천시는 잘하니까. 그래서 11월 3일 티켓을 사고 얼마나 지금 흥분되는지 몰라요. 제리랑 나랑 부류의 명곡 너무 좋아하거든요. 26일은 또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목사님이. River of Nation에 워십 인도하러 왔다고 컨퍼런스를 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우리 모든 F4 비자 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애들 너무 귀엽죠. 둘은 쌍둥이인데.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줬고. 너무 행복해요. 이런 애들이랑 놀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그리고 어젯밤은 또 우리 아이고 우리 세종시에서 만나 우리 부부. 너무나 훌륭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부부. 2년 전인가 만났는데. 작년인가요? 세종시 처음 와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제가 수원교회 하나교회에서 집회한 거랑 연결해서 사모님이 세종시 찾고 이창호 목사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저분들이 이제 카리스교회 기둥들인데. 너무 재미난 건 이렇게 맛있는 식사 대접받고. 그 분은 좀 떨어져요. 공주 가까운 데 사시는데 거기 산을 올랐는데. 와 거기 그냥 밤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주웠어요. 그냥 막 잠깐 잠깐 한 장소에서 주워서 밤에 와서 우리가 제니가 쌀 먹어서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이거 생거루 먹었을 때 좀 떨봤는데 쌀 먹어서 하니까 이 파우더리 플레이브 보고. 와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카리스교회 가서 또 뵙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리코딩을 그 전날 해야 되니까. 그래서 9월달은 정말 안식월이 시작됐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후원자들 기도 중보팀들에게 다 보냈지만. 10월달은 저희가 이제 카리스 출판사를 통해서 두 개의 책. 죽고 싶은 당신에게 한국말을 하고. 이제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책. 우리가 이제 책 한 권 출판할 때마다 한 만 불? 한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후원 요구 들어가고 특정한 분들에게 다시 보내서. 이제 저희도 4개월 동안 사실 안식월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와 이 아파트를 빌릴 때 디파시트이 5,000불 들어가는 걸 제가 계산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기도 중이고. 여러분 어쨌든 9월에 우리의 삶은 정말 어메이징. 10월 이제 책 두 개 출판하는 것도 우리가 제가 사역하는 것. 또 그 외의 모든 것.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파이팅! 자 내일 봬요.